윤, 윤서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무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. 트롯 신동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어디 출연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트롯 유망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. 오늘 잘 할 수 있죠? 네, 좋아요.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. 환호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윤, 윤서양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용건 하나, 용건 하나 도만한 수발리자 안으로 면서 절 안으로 면서 절압해져요. ator 이잔cus 그런데 그리고 이들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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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